대한예술계 장로의 고신총회, 서울남부노회 장로회가 777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인사회는 장로 70명이 예장 고신총회 70면을 축하하고, 70일 새벽기도의 시작과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잠실중앙교회 최정훈 목사는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고신총회가 새로워지는데 교회 대표자들이 마중물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2부에서는 가인지 컨설팅그룹 김경민 대표의 주제 강의와 CTS 장로합창단인 솔리데오 남성합창단의 축하 공연을 진행했습니다.